안녕하세요 마이브이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헬스테이션 행사에 다녀온 후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드디어 블리자드에서 저를 인플루언서로 초청을 해주셨답니다 블리자드 관계자님이 그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 6년 프레엑스포 끝나고 로드워그 코스프레 하고 블리자드는 초청을 안 해주는 거죠? 보고 있나? 블리자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블리자드? 두 번째 바다라 디아블로 로드워그 코스프레를 볼 수 있는 부스 공간을 마련해주셨다고요 그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초청을 해주셨다고 아무튼 초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연둥프 시장역 안에다가 체험존을 꾸며놨어 나는 처음에 체험존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시현하는 곳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안을 디아블로 컨셉으로 꾸며놨더라고 인테이어를 일단 현장에 가면은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서약서 같은 거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상황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상황실에 이런 증거들이 붙어있습니다 약간 처음에 방탈출 느낌이었어 되게 신경 써서 잘해놨더라고 기다리면은 이런 경찰보고 입으신 분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응 여기 안에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 근데 저게 존나 무섭게 진짜 실제로 보면 개무섭게 생각했거든? 나는 누가 시키면 절대 안 들어갈 공간처럼 생겼어 너무 어두워지는 거 아니 너무 어두워서 뭐가 안 보여 나는 뭐가 좀 보였으면은 영상 자체를 그냥 브이로그로만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추가 영상을 안 찍으면 콘텐츠가 안나오겠더라고 현장은 주기 바랬습니다 개졸았어 개무서워 근데 나한테 준 손전등이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어 뭐가 보이질 않아 스텝뿐이 들고 있는 라이트는 엄청 선명한 라이트인데 우리한테 준 라이트는 핏이 안보여 내가 스텝볼로 라이트 바꿀 수 있었으면 게임이었으면 현질했다 피가 모자라 저 대사보고 스테지가 생각나는 세대 바닥에 있는 피도 밟으면 되게 끈적거려요 너무 귀신같이 다운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아이 끼 좀 올리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 삐져나왔어 저 제물같아 보이는 거에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는데 영상이 잘 안보인 아 저게 제일 놀랐어 쪼르락이 일부러 세게 부르는 거 같아 놀라라고 어두워서 소리 말고는 신호를 줄 게 없긴 한데 엄청 잘 꾸며놓은 대규모 방탈출 체험 좀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제물같은 참 깜짝이야 아 지금 들어 놀라네 바닥에 약간 엄청나게 큰 소환진 같은 걸 해놨거든 릴리트 동상이 있더라고 세상에 동상 돈 개많이 들었거든 멀리서 비치니까 조금 보이네 나중에 스텝분이 자기 후레쉬를 밀어주셨어 소환진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뭔가 소환되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인사한 심심한 쪼르락 제약은 타고난 권리다를 한국어 보이스로 나오더라고 저약은 타고난 권리다를 한국어 보이스로 나오더라고 두완진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더라고 소환진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더라고 3층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특별 조사가 안 자격으로 부여하는 인증서를 배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의 체험이 끝났습니다. 직원분이 찍어주신 사진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더 선명하게 잘 나왔어. 그래도 사진은 뭐가 좀 보이더라고. 와, 이정도 그냥 카메라를 가져왔어야 했나. 사진이 뭐가 디테일이 좀 더 보여. 여기서 릴리티 촬영하면 쩔겠다. 여기서 받은 인증서. 오늘 처음 풀어봤어. 마이보라고 써있습니다. 과연. 오, 영어로 써있어. 혹시 번역 좀. 아무튼 누구 누군가. 차 찍어서 바로 반전해서 읽어줄래. 자, 이렇게 디아블로의 스테이션 행사에 다녀온 후기를 풀어봤는데요. 체험존이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블리자드가 한국에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다니 너무 감동이네요. 제가 릴리티 코스프로도 준비 중인데 지금 디아블로 뽕이 차서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작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